자, 그래서 이 업을 바꾸신 그런 어떤 큰 스님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마하로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마하로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대요. 그리고 머리가 엄청 나쁘셨대요. 알을 가르쳐주면 어를 모르고, 어를 가르쳐주면 알을 모르더래요.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셨대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보다는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머리가 나쁘신 스님이 있었는데 그 마하로라는 스님이 500명의 스님들과 한 사원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대요. 500명의 스님들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나쁘고 너무 우둔하고 멍청해서 수많은 스님들한테 좀 무시를 당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좀 무시당하는 그런 머리가 엄청나게 우둔한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왕이 스님들의 공양을 올리기려고 공양청을 합니다. 500분의 스님들이 제 왕궁에 오셔서 스님들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청을 했는데 마하로스님만 쏙 빼놓은 거예요. 왕따무나 사라져야 돼요. 마하로 500명 중에서 500명만 모시고 머리 나쁘고 우둔한 마하로스님을 싹 빼버린 거예요. 나중에 500명의 스님들 다 왕궁에 가서 공양청을 받았는데 마하로스님만 쏙 빠지니까 마하로스님의 텅 빈 사원에 있다가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화딱지가 나서 쉬운 말로 삐졌다라고 표현하죠. 삐진 게 너무 심해서 자살을 하려고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뭐하냐. 그냥 확 죽어버리자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매달려고 하는데 그때 멀리 계신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걸 꿰뚫어보셨대요. 아 나의 제자 마하로가 어떤 스스로 마음의 분노와 창피함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구나. 지금이 마하로를 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부처님이 꿰뚫어보시고 신통력으로 마하로가 목을 걸기 직전에 마하로 앞에 신통력으로 짠 하고 나타나셨답니다.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마하로야 마하로야 이게 무슨 짓이 있느냐 마하로야 어찌하여 부타의 제자가 어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느냐 다 만료를 하십니다. 마하로가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 제가 살아서 뭐합니까? 같이 사는 500명의 스님들은 왕궁의 공양청을 받았는데 저만 쏙 빼놨습니다. 제가 이럴 바에 뭐하러 제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저 그냥 세상 그냥 떠날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하로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부처님? 가섭. 가섭음이 아니라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너는 팔만대장경, 경율론, 팔만대장경을 달달 외우던 최고의 강사였다. 머리가 청명한 최고의 강사였고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너는 네가 스스로 잘났다는 교만심으로 살고 제자들에게 법을 쉽게 가르쳐주지 않고 항상 오만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교만과 자만심의 업보로 이번 생에 어떤 업을 받은 것이다? 머리가 우둔한 과보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업이니까 이것을 네 스스로 수행으로 녹여야 된다라고 마하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답니다. 마하로가 부처님 몸에서 일어나는 광명을 보고 감동을 느끼면서 부처님 발 아래에 다 절을 올리고 딱 가부자 상태로 참선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해주신 법문에 집중하는 순간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답니다. 딱 아라한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서 전생에 배웠던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멍청하고 우둔한 마하로가 똑똑한 그런 깨달음을 얻은 성자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하로야 500명의 스님들이 가있는 저 왕궁에 가가지고 가서 공양청을 받아 먹고 그들에게 법을 설해라. 지금이 그들에게 법을 설해줄 기회이니라. 그 마하로가 이제 아라한이 되었으니까 신통력으로 뿅 하고 왕궁에 갔대요. 왕궁에 딱 갔더니 제일 높은 자리에 마하로가 앉아있으니까 500명의 스님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쟤 뭐야? 뭐야? 목미? 막 이러면서 미쳤어 미쳤어. 초대도 하는데 왜 왔어. 근데 왕이 공양청을 했는데 소란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있다가 공양을 다 마친 뒤에 마하로가 공양을 맛있게 저희들이 받았으니 부처님 법도에 따라서 제가 밥값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도의 밥값은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가 500명의 스님들 앞에서 딱 법문을 하는 순간 생전 듣지 못해도 엄청나게 아름답고 훌륭한 법문이 쏟아지더래요. 그 법문을 듣고 마하로 스님을 무시하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왕가 신하와 500명의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로도 전생에 그 사람들을 무시했던 업보로 이번 생에 우둔하고 멍청한 머리로 태어났지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 그 번뇌와 어리석음의 망상들이 다 사라지면서 본래의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업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번 생에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필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네. 모두 다meal.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